문재인은 확실한 머머주의자이다. 김문수 이번에 경사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문수 전 의원 전 지사의 소신발언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발끈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아마 위원장을 맡고 있을 것 같은데 국감이 아니고 국회에서 그냥 퇴장을 시켰습니다. 김문수 문재인은 확실한 김일성주의자이다. 후보 청문회를 앞두고 있을 것 같은데 국감서 퇴장을 당했다. 10월 10일 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는 아마 경사위원장은 필요가 없는 모양이에요.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신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확실한 김일성주의자이다. 앞에 전제조건을 분명히 붙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별로 뭐 털린 말이 아니죠. 맞는 말이죠. 김문수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의 문재인 대통령을 종복 주사바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김문수 경사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라고 말했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영복 선생이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전제조건입니다. 확실하게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말을 참 잘했네요. 두 가지 논점입니다.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라고 말한 사람은 바로 문재인이란 사람이었다. 그건 사실이죠. 그리고 신영복이 전향을 했는지는 아리숭하다. 그리고 신영복이 살아생전에 향한 인터뷰를 보면 그는 마지막 가는 날까지 북한에 대해서 존경의 염을 면치 못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한국의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하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저 양반은 김일성 사상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하나 틀린 말이 아닌 거죠. 문재인 대통령의 신영복 선생이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조건문이죠.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다. 앞에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문재인이란 사람이 존경한다고 했으니까 크게 다르게 이야기하면 문재인은 확실한 김일성주의자다. 그럼 김일성주의자가 뭐냐. 제가 볼 때는 김일성을 좋아하고 사랑하는지를 모르겠지만 김일성의 행적이라든지 사상을 좋아한다. 이런 거를 헌법적 기본질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할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해서 안 되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참 신영복이란 사람이 뭘 그렇게 잘한 게 있습니까. 젊은 날 그냥 좌익의 이름 경도돼 가지고 거의 평생을 감옥에서 보낸 거 아닙니까. 평생을 감옥에서 보낸 사람이 뭐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참 이 사회가 이야기를 잘하네요. 김문수 경사위원장처럼 운동권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김문수 경사위원장이 화끈하게 여러분들 운동권을 했고 운동권이 거의 1세대지 않습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다 합쳐봐야 김문수 여러분들 경사위원장처럼 찐하게 종북주사파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좌익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신영복 김문수 씨처럼 그렇게 화끈하게 좌익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뭐 핵심 인사들이라 해봐야 더불어민주당의 대개 62년생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연하의 사람들 그 아래의 사람들이 뭘 그렇게 화끈하게 운동권 생활을 했겠습니까. 김문수 씨하고 비교하면 잘 아는 거죠. 신영복이라는 사람을 어느 누구보다도 김문수는 잘 아는 겁니다. 신영복 선생은 제 대학교 바로 선배로서 제가 그분 주변에 있는 분하고 같이 학생운동을 했기 때문에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는 사람은 김일성주의자입니다. 뭐가 틀린 말입니까. 아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들 가운데 김문수 경사위원장처럼 1세대 운동권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있냐의 이야기죠.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김문수 씨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연배로 보면 신영복 씨와 동갑내기는 아니지만 신영복 선생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운동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신영복이라는 사람의 진명목을 내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경한다는 것은 곧바로 김일성주의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올바른 이야기를 한 겁니까. 서울대 경영학과 70학번이고 신영복 전 성공에 대해 석자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 59학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댓글을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보통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더불어민주당 측이 그냥 경사위원장을 그냥 퇴장시켜버렸는데 사람들 생각 한번 들어봐야겠다. 등대님은 김문수의 말이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2,201명이 찬성하고 14명이 반된 겁니다. 이게 설문조사로 보시면 됩니다. 막걸리님 김문수님의 얘기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찬성이 1,859명 반대가 15명입니다. 한강님 운동 제대로 한 김문수의 눈으로 보면 운동도 제대로 안 한 문재인 같은 얼치기가 더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압니다. 1,665명이 찬성하고 다 6명이 반대입니다. 선님은 김문수 위원장 발언 100% 지지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이유는 문재인은 신영복 김원봉을 제임 씨 하늘처럼 우르르 신봉하는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그 양반이 김일성주의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처신을 했다는 겁니다. 손들림, 바른 말 하는데 왜 신경질을 낼까요? 질문자 모두가 문재인 씨와 한 패거리 신영복 존경자라고 스스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원님은 경험자가 한 말이니 정확하다고 봅니다. 경험도 없이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며 출세의 눈이 어두워서 조잘되는 그 시기 사람들 이렇게 주기 이야기했는 503명이 찬성이고 고 다방님은 역시 투사다우십니다. 종북자파 떨거지들이 드디어 임자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신영복이라는 사람을 존경한다. 이 말 자체가 엄청나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재임 5년 동안 한 것을 보면 흔히 다 보이지 않습니까? 체제를 그쪽 비슷하게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뭡니까? 전산 조작을 이용해 가지고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표를 다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 다 더하는 일을 한 거 아니에요.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도 총선, 2021년도 보궐선거, 2022년도 대통령선거, 2022년도 유릴 지방선거. 거기에 선거 조작 안 한 거 있습니까?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야당표 뽑아 가지고 여당하게 넘겨 가지고 그 가짜 여름 선거 데이터를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했지 않습니까? 공병호 TV 들어와서 보면 지방선거, 2017년 선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체제 전복 수단이잖아요. 가장 뭡니까? 피 안 묻히고 체제를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선거를 도덕질하면 그냥 체제를 넘겨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정신 나간 대한민국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지만 우파라고 하는 인사들 가운데 이런 문제를 솔직하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공상당은 미워요 이렇게 하면서 선거 조작은 미워요 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나라입니까? 양아치들보다 못한 거죠. 심하게 얘기하면 짐승보다 못한 겁니다. 자기 참정권이 박탈이 돼 가지고 자기들 뜻하고 전혀 관계없이 지도자를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뽑는데 거기에 대해서 항의도 안 하고 문제인식도 없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내가 우익인사다. 내 우익농객이다. 다 썩은 사람들이죠. 썩어도 이만저만 썩은 게 아니죠. 저의 아우성이 세월이 흐른 다음에 왜 공박사가 그렇게 아우성을 쳤는지를 이해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런 불행한 날들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세상사에 건너뛰는 법이 있습니까? 세상사에 제가 아는 한 여러분들 인생에서 건너뛰는 법이 없습니다. 술담배 좋아하면 다음에 건강으로 비용을 치르고 돈 낭비하면 논연에 고생하고 사업한 사람이럽니까? 딴 데 여러분들 눈 기웃거리게 되면 사업 망하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정신들 체리하죠. 이런 것을 발권하면서 선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발권 안 하는 것은 참 모순적인 이야기인 거죠.